무릎 사라이게 버릇 고통만 하면 할게 버릇 우리가 난무해 버릇 피당한 똥이 데버릇 데버릇 아 못쓴다 다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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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분들이 7분 준비 다 되시면 같이 올라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3등 이리로 오세요 3등까지 받은다 네 3등 누구야? 3등? 뭐 있냐? 3등 제이협 역시 제이협 역시 제이협 제이협 3등이요? 제이협 3등? 제이협 7등 누구야 슈가야 슈가야 나도 슈가야 6등 정국이 5등 멤버는 형 7등 슈가야 진협 어떤 거 없네 인기있으면 못 입고 저희가 이번에 고민보다는 거 때 지금 옷을 입고 인트로가 되게 독특해요 멤버마다 젤처를 하고 올랐는데 너무 뜯을까요 멋있는 척 하겠지? 아 좋아 6,7,8 5,5 6,7,8 5 아 어디입거야? 네 數 와 뭐야 형 인트롯에서 뭐 할 거예요? 너 뭐할 거야? 저야? 와 진짜 완전 식사하다 너 할 거야 형 뭐 해 아니면 형 옷 입는 거처럼 아 맞죠 형. 형 4등인데 혼내야 돼요. 아 맞아. 지금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미분들 다 기다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형 5등은 형인 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등이니까 일단 제가 말할 때는. 형 5등은 형이 말해야 돼요. 5등은 형이 말해야 돼요. 전정국. 전정국 무서워. 말하면 전정국 뭐라고 하기 무서운데 진짜. 봤죠? 자 6등 랩몬이 형 7등 슈가야. 형이 온다 온다. 형이 온다 온다. 형이 온다 온다. 아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 와. 야 정국아 일로 와봐. 야 이거 무시어. 엄마 뒤 안 보냐. 형 형 제대로 보여줘요 빨리. 엄마.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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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뭐!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너가 이제 6등 몰아야. 7등은 다. 야, 6등 누굴 거냐? 7등은 5등이. 7등이 추가해. 아, 합시다. 다 합시다. 다 합시다. 이럴 때 올라왔다. 6등은. 윤기 뭐라는 게 좋아, 남준이 뭐라는 게 좋아. 주자 뭐라 해. 뭐라는 게 비슷한데. 야, 역시. 더 환장 가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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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6등 왔다, 6등 왔다, 6등 왔다. 남준이, 남준이. 아, 정확히 남준이. 자, 봐라. 진짜 정확하다, 이거. 그래. 진짜 정확하게 저희는. 저희 준비된 멤버분들부터 무대 위로 올라갈게요. 무대 올라가니까 봐준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시간이 없는 건데. 드라이 흡량하고 바로 카메라 리허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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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인데 한 마디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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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아웃사이더의 선배님을 랩은 웨터리처럼. 막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아, 진짜. 가만히 담당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